이청력을 만난다 사람들은 좋으시고 시설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서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볼터니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볼터 들어가서 별이 되었다 이젠 그가 있어 볼터는 빛이 난다 이청력의 인기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볼터의 리복 스타디움 매장이다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지 약 석 달밖에 되지 않았건만 진열 상품들만 보더라도 이청력에 빠진 팬들의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 어머나 깜짝이야 이청력의 몸값이 높긴 높다 특히나 요즘 결창리 인기 판매 중인 것은 이청력의 등번호와 이름이 막힌 된 유리폼 되겠습니다 비싸긴 해도 잘 나간다고 하니 꿈의 무대에서 팬들의 사랑까지 듬뿍 누구는 참 좋겠다 처음에는 경기장 이렇게 주변에 가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지나쳤는데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다가와서 사인 요청도 하고 또 악수도 하고 그러면서 좀 아 이제 좀 날 알아보는구나 하고 느끼죠 여기는 볼턴 원더러스 FC 옥스턴 훈련장 한창 훈련적인 선수들 사이에 이청력의 힘찬 몸짓이 눈에 띈다 이청력 선수 파이팅! 아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 허허 운동을 하는 건지 게임을 하는 건지 훈련치고는 마냥 즐거워 보이는 선수들 오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슈팅 해가지고 서로 파트너끼리 슈팅 게임 해가지고 골을 최고 먼저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최고 먼저 하는 사람한테 50파운드를 주는 거였는데 오늘 저하고 가드너하고 파트너였는데 1등 해가지고 클라스 니치하고 또 무한바한테 50파운드씩 박았어요 아 소세하게 되죠 확실히 잘 지내고 있는 이청력 선수 여기서 잠깐 이청력은 어떤 선수인지 들어봤습니다 아멘 사실, with his stature, he's very low to the ground, but he's very quick, very nimble, so he can get round players very quick, change direction very quickly. And he's got good quality as well, with many play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so, I mean, looks-wise makes no difference. All the footballers you worry about is whether they can play football or not. He's a nice character, you know, he's got good personality, and he's learning English, so he understands the jokes. He's a nice guy, so he's settled in well. He looked too frail to play in the Premier League. He's only quite slight in frame, he's not very big, and you wondered how he was going to stand up to the rigors of the Premier League, but after the first few minutes, you could tell that he had scale as well, so, he's been very impressive since he's been at Bolton. Bolton 지역지 기자들이 매주 저한테 연락을 오고요, 이청영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 얼마 전에 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Bolton 경기를 취재를 갔었는데, 9명이 서서 이청영 선수의 이니셜이 각각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이청영 선수를 응원하더라고요. 온 지 또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이만큼 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었는 것 같습니다. 훈련장에 올 때마다 그의 양손을 무겁게 하는 건 바로바로 펜레터. 서툰 영화 실력이긴 하지만 누가 보내는지는 다 안다. 다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여기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현지에서 온 거예요? 네. 영국 현지에 계신 중국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바라본 게 없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편지 좀 보내주세요. 종횡무진 그라운드에서 볼털의 체질을 바꾸고 있는 이청영. 지금의 그가 있기까지 그를 믿고 기회를 준 든든한 구원자가 따로 있었다. 올 때에는 이것은 오늘의 주변의 체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하는 의장과 함께 이 등장에 오게 되었고, 사실은 우리의 바람이 요즘의 주황의 아하가ары가 될 수 있습니다. 자 na Apa 말을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겨울에 침범을ай하셨고, 그 글자 하셨고, 이것은 저희에게 가장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겨울을 terminal을 보냈다. 이것은 이 통치에 있기를nis우고, 이것은 우리의 거품을 통해서 notebooks으로 이수하셨습니다. 나는 한 땅을 한 땅을 따라서 했다. 그의 대다, esimerk기 때문에 최상의 나라을 MVP가 그리고 상황이 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의 가장 좋은 선수들이 되었고 아직은 아직은 어린이지만 아주 잘.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는 더욱 더욱 더욱욱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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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욱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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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욱더욱 처음 왔을 때도 밤 12시에 여기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깜짝 놀랐고 또 아 나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기할 때는 좀 변하시는데 또 경기 딱 끝나면은 또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또 영영 아시겠지? I want to adopt him as my son but his dad his mom and dad don't want me to they think I've kidnapped him no it a week we call him what do you call him not really translated there then I think player called Ji Sung Park just Ji or yeah well yeah well we can't look that's similar there any Joongi but we speak very good Korean so we can speak Joong-yong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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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해 질문이라고? 세력의 프리미어리그를 향한 팬들의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는 이제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고 말았다 영국당에서 새롭게 도전하며 이청령이 꿈을 키워간 지도 어느덧 대기를 맞았다 아 그러고 보니 볼턴이 이청령에게 빠져드는데 100일이면 충분했구나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얼마가 더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그냥 얼만큼 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된 만큼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만족해? 매일이 만족스러워요? 네 만족스러워요 팬들에게 한 번이 끝으로 제가 영국에 온 지 벌써 100일이 됐는데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